안녕하세요 TJ 정선생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이나 팀즈 같은 수업 전용 플랫폼이 없으신 선생님 학생들 수업 플랫폼 사이트에 가입시키기가 엄두가 나는 선생님 학방에 디딤 영상, 수업 자료, 링크 전달이 못 믿어 온 선생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 어차피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아타야 하는 선생님 들께서 당분간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사이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akelet.com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은 선생님만 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링크 하나만 받으면 이후로 추가 탑재되는 학습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MSID로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시 생년월일, 유저네임, 직업을 교사로 설정하고 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뜹니다 녹색 플러스 눌러서 콜렉션을 생성하면 되는데요 콜렉션의 개념은 특정 주제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3학년 유과라는 주제로 게시판을 생성했고요 들어가서 뉴질랜드에 관한 유과의 여러 학습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제가 쉐어를 눌러서 링크 공개로 설정해 놓고 링크를 공유하면 학생들은 이 링크를 통해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추후 업데이트 되는 자료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컬렉션을 추가를 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를 눌러서 보면 맨 위에 보시면 이 게시판에 대문 사진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적어줘야 되니까 3학년 유과라고 적고요 아래쪽에는 설명인데요 뭐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유과 학습자료입니다 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래쪽에 플러스가 있죠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이트는 여러 가지 자료를 큐레이션 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학습용으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컬렉션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커버 이미지를 유과의 첫 페이지 제목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첫 번째 학습자료는 뉴질랜드 관광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플러스 눌러서 첫 번째 메뉴가 바로 URL 추가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어떤 사이트에 URL을 추가를 하면요 플러스 눌러 가지고 그 사이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 줍니다 자 추가가 되었죠 여기서 에디트 들어가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사용해서 땡땡땡 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Done 누르면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제가 교과서 본문에 텍스트를 그냥 붙여 나왔습니다 플러스 눌러 가지고 여기에 Add Tex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복붙 했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화면에서는 Immersive Reader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보는 Immersive Reader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이 학생들이 PC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컬렉션이다 여기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추가했던 네이버 사이트 잘 올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지금 본문 텍스트인데요 자 앞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이 바뀝니다 네 지금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언어 학습에 제작가 되어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잘 읽어주고 있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세팅에 들어가면은 읽는 속도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여성 목소리도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글자 크기도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폰트도 바꿀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읽기 모드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좋은 점은 여기 보시면 음절 단위로 끊어서 표시를 해 주기도 하고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해서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줄씩 읽기, 세 줄, 여러 줄 이렇게도 표시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본문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 주기도 하는데요 자 설정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예 다큐먼트를 누르니까 자동 번역이 되어서 나오죠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방금 본문에 대한 아이들의 피드백이 좀 필요해서 숙제를 좀 내어 줬는데요 지금 플러스 눌러 가지고 URL 있지 않습니까 자 URL에다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피크파이프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위에 본문 내용을 읽고 그 음성 파일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URL을 통해서 과제를 좀 내어 준 겁니다 네 세 번째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 영상인데요 플러스 눌러서 나오는 세 번째 메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링크를 붙여서 이렇게 자료를 추가할 수 있고요 이 영상은 이 사이트 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사이트로 넘어가거나 해서 아이들이 주의를 뺏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본 영상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플러스 눌러서 역시 마찬가지로 URL을 줬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멘티미트를 이용해서 방금 본 학화 영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입력하게끔 해놓았습니다 네 다음은 PDF 업로드 기능인데요 역시 눌러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PDF 파일을 단어 학습지를 그대로 올려놓았는데 아이들이 출력해서 또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라이브 워크 시트를 이용해서 링크로 제공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단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단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역시 URL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에듀캔디 사이트 링크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러스 눌러서 나오는 맨 마지막 비디오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단어 첸트 영상을 제가 그대로 파일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 업로드 기능 외에도 이 비디오 기능이 상당히 좋은데요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화면이 제 얼굴이 이렇게 뜨죠 지금 웹캠이 있으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 반전도 가능하고요 업로드 클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 가지고 파일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이펙트 기능을 보시면 좀 많이 익숙하시죠 플립 그리드의 기능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화이트보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한쪽으로 작게 넓게 보여주면서 자 그리고 펜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펜을 쓸 수가 있어요 설명하면서 바로 녹화 가능하죠 자 빨간 버튼 눌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3 2 1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펜 색깔 굵기 조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 끝나면 눌러서 정지하면 되고요 넥스트 눌러 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에디트도 가능한데 에디트도 가능한데 에디트 기능은 이렇게 앞뒤로 조금 조정하는 정도만 가능하구요 섬세한 작업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 됐죠 그 다음 넥스트 눌러서 컨펌 누르면은 그대로 바로 업로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가 잘 되었구요 플립그리드의 기능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가지 효과들을 쓰면서 괜찮은 수업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 비디오 들어가서요 이쪽에 보면 화면 녹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 가지고 스타트 누르면 자 지금 크롬 탭을 제가 녹화를 하겠다 자 뉴질랜드에 관한 화면을 띄워두고 애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쓰닌 화면은 얼굴을 요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ppt 화면을 띄워두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끝나고 나면 스탑 레코딩을 누르는데 10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추구했는데요 자료의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 했다면 오른쪽 상단에 done 눌러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위쪽에 점 3개 눌러서 보면 이 자료의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퍼블릭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하면 혼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중간에 있는 링크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고요 자 쉐어 눌러서 여기에 있는 링크를 카피를 하면 되는데 구글 클래스룸이나 팀즈 등등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카피를 해서 학생들에게 주고요 자 그럼 학생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대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유튜브 영상도 그대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링크도 그대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음성 파일 제출 자 눌러보니까 스피크파이프 닷컴으로 이동이 되면서 예 녹음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멘티미터 들어가서 한번 눌러볼까요 예 번호 입력해서 답변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지 잘 보입니다 자 PDF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 받아서 볼 수가 있겠죠 단어 게임 자 에듀캔디 들어가서 링크 따라가면 이렇게 단어를 게임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업로드된 영상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방금 제가 찍어 올렸던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컬렉션에 대한 링크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면 추후 업데이트되는 모든 학습 자료를 공부를 하고 또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단점이라면 사이트의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 것과 게시물에 댓글 기능이 없어서 학생들의 반응을 다른 사이트의 기능을 연결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은 각종 자료를 큐레이션해서 컬렉션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인 wakelet.com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공동 작업자로 로그인해서 참여하면 수업용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기엔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학생들이 가입할 필요 없이 바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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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